응급실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징계조치 가능성이 거론돼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어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겁니다.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.